아 왜 하지 마! 아 왜! 되게 모진 것 같아. 오케이. 왔다. 너 원래 뭐 입고 자? 씻고 바로 나와서 잠을 입고. 씻고 나와서 잠옷 입어? 씻고 나와서 잠옷 입어? 네. 난 아무것도 안 입고 너 원래. 저 잠옷을 잘 몰라 그래서. 야 이러면 어때? 이거는... 너와는 딱이야. 봄 같아. 오빠 입어보면 안 돼 그러면? 난 안 돼. 우리 할머니 생각나는 것 같은데. 그치? 오늘 컨셉이 그거야. 길이도 딱이야. 어때요? 그럼 이거 입어볼래? 오빠가 입으면 저도 입을게요. 내가? 나한테 아무 암맛? 근데 오빠 예쁘게 생겨서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너가 더 이쁘게 생겼어. 너가 더 이쁘게 생겼어. 너가 더 이쁘게 생겼어. 그러니까 입어줄래? 나을 위해서 입어줄래? 공재님 같아. 진짜 공재님 같아. 공재님 같아. 이거 어때? 이거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이거 원래 이런 디자인인가요? 이거 약간 이렇게. 이렇게 넘어서 보면 어때? 봐봐. 어때? 이거 이상해요. 이상해요? 이상해? 이상하구나. 내가 원피스 좋아해? 아니면 청바지 같은 거 좋아해? 좀 원피스 같은 거 입어보고 싶어요. 원피스 입어보고 싶어? 내가 사실 내가 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갑 바꿨거든. 이렇게 체크카드가 있으면 돼요. 오랫동안 모아온 돈이 있어. 널 위해 쓸게. 여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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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어때? 이거 어때? 네, 이거 예쁘다. 그치? 응. 이거 봐봐도 되겠다. 수빈아, 다 입었어? 귀여워. 귀여워. 야, 진짜. 진짜 귀엽다. 이거 입고 쇼핑할래? 어떤 색을 위주로 입고 싶어? 한번 밝은 것도 입어보고 싶어. 밝은 거라고 하면 너무 미안해. 오, 연보라색 이것도 예쁘다. 잘 어울리겠다. 오, 예쁘다. 이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근데요? 벌써 잘 어울려. 이거는 조금 하얗고 이건 좀 더 아이보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연보라색이면 아예 하얀색이 어울리는데 근데 이게 완전 예쁜데? 그쵸. 약간 승려 승려하고? 입어볼까요? 그래, 한번 입어보자. 네? 짠. 짠. 진짜 예쁘다. 진짜요? 오, 완전 잘 어울려. 그쵸? 이 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진짜. 오, 우리 몸 코트 같아. 너무 예뻐서 너무 나는 게 나왔네. 나 봐봐. 나 봐봐. 오, 이제! 근데 삭제 이렇게 하면 되지? 아, 왜 하지 마! 아, 왜! 이렇게 입고 갈래, 그러면? 이렇게요? 어, 진짜 잘 어울린다. 다행이다. 그러면 얼마예요, 이거? 이거 얼마예요? 이거 얼마예요? dingo. yeah! bing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